뭐러 가는.. 뭐야? 나부터 할게 음.. 직업이 뭐야? 직업이 남을 도와준 직업이야 파이터야, 파이터야 파이터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니까 그 파이트가 악을 위한 게 아닌 거지 직업이 뭐냐고? 백수지 돈을 벌진 않잖아 백수지 돈 벌진 않잖아 오케이 패스 이분의 대표 작.. 뭐야? 그니까 이 사람이 배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아니 이거 뭐.. 가수면 대표 작품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확실하게 이 사람의 대표 작품은 약간 전기 한국전력공사 전력공사 이 게임은 원래 yes or no만 대답하는 거야 남자 여자야 남자야 남자다 제대로 해 나 진짜 나도 근데 몰라 나 솔직히 잘은 몰라 나 알아 나 알아 근데 남자래 남자 오케이 패스 고 내 거 누가 썼지? 내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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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전력공사 나는 진짜 캐릭터 내가 봤을 땐 캐릭터인데 파이터야 쟤는 근데 귀여워 그니까 한국전력공사인데 파이터야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 소리야? 아니 전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걸 전기가 또 있다 전기다 전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거? 그렇지 전기 절이퀄 하면 그니까 전기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그냥 세상 이런 걸 떠나서 전기로 그만 말해 그만 말해 정답 에디슨 와 너 현실적이다 야 근데 뭐 좋았어 그쪽 방향이긴 해 맞아 에디슨이랑 비슷하긴 해 에디슨이랑 비슷해 에디슨이랑 비슷해 전기가 전기야 전기로 먹고 살아 이 정도만 그냥 맞춰줘 전기 전기 전기로 먹고살아 전기를 먹고살아 전기를 먹고살아 전기로 전기가 전기라고 전기로 아 근데 저 번째 초성은 시호 씨야 진짜 아이찬니 얘가 젤 꿀잼이야 근데 얘도 알고 런진이도 알아 이거? 완전 알지 아니 아니, 이거는 전기를 느껴본 사람이 모두 알아. 그러니까 전기 없이 이 사람 전기 빼면 시체야. 시체야, 시체야. 전기 빼면 시체야. 아니, 질문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보고 싶어, 미쳐버릴 것 같아. 런쥔 런쥔. 오케이, 갈게. 슬슬 미칠 것 같아. 이 사람! 아, 전력공사 씨? 뭐, 이거 뭐 썼어? 한국전력공사. 아니, 아니. 소음을 주는 사람. 설립공사라고? 근데 이 사람의 대표작이라 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라 그랬지? 일단 그러면은 해외 사람이라는 건데 어느 나라 사람이야? 아, 이거 몰라. 아니, 나 한 번 검색해볼게요. 아니, 이거 진짜... 조올리야보. 아니, 빨리... 형아, 형아. 이거 알면 다 말해. 빨리 알고 있잖아. 빨리 대답해. 형아, 형아. 진짜 거짓말, 지구. 나라는 나라? 나라는... 이 지구에 없는 나라야. 지구야. 지구가 아니야. 지구가 아니야. 아니, 지구가 아니긴 한데. 이제 다 왔다. 지구가 아니긴 한데. 니 세상에 살지 않나? 아하하하하하 일단 다음. 말하지마. 말하지마. 아니, 이게 전기랑 뭔 상관이야? 오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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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카츄. 맞아 마네카 야이씨 야 한국전 욕공사랑 뭔 상황 파이터? 아니 싸우는 거 야 뽕 이래자 뽕 잡아라 포켓업